영광과 전능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비져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장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오 만물을 그아래 두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나리 이 땅에 심기우듯이 세워주신 교회가 그동안 극심한 핍박과 이단들의 끝없는 공격에도 사라지지 않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역사적인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여 축복의 자리임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어머니 날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로 오셔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일방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끝없이 주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는 다 갚을 수 없는 어머니의 헌실을 주님 기억하시사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오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와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으로 1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뉴저지 가스펠 미션 교회가 주신 사명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사에게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 삼기를 힘쓰고 우리의 가정을 열방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네팔 과테말라 단기 선교 그리고 창립 1주년 기념 예배와 장로님들 안수식과 임직식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온 교회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길 강구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심령의 세교 순정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성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를 내려 주시사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간과하는 기도와 영적인 문제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영어 예배 청년 예배 성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크리스도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